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세계보건기구는 최초의 치매 예방 지침서를 만들었다. WHO가 제시한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은 운동, 건강한 식사, 올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. 특히 WHO는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며 생선과 신선한 채소,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식단을 추천하고 있다. 그리고 여태와 유치한 예방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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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